어그로스랄이면 이기기 힘들어 이건 그냥 동전뱅크로 하자 어차피 태어났기 때문에 많이 투자할건 없고 그냥 4-4로 내는게 제일 나은거 같아 나 이거 진짜 잘 안들고 가는데 근데 슬사전에서 이게 4-4가 일찍 나가있으면 좋은게 멀록 투템이랑 불토 같은거 잘라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다고 3-3짜리 나가면 패치스 불토 이런거에 바로 잘리거든 근데 4-4는 괜찮아 특히 이렇게 빈필드에 나가면 동밴 할 생각으로 들고 간거야 슬사전에서 내가 뭐 2-1 쓰는 덱도 아니고 초반에 대는게 좋아서 어차피 패치스 있으면 불도에 잡히거든 잡지말려 아 술사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이런거 잡을 수 있는 그래서 막 섣불리 막 못쓰겠어 막 어? 불도 없는데 쟤? 때려놓을거라 아 당연히 있을거라 생각하고 안 때려놨는데 이번엔 때릴래 이러면 이제 혼수차 경우의 수까지 생기는거지 ㅋㅋㅋㅋ 아싸 필린데 이거 역시 얼씨구 이거 패치스로 치는게 되게 잘한거지 기본기가 있는 친구야 아깝지만 쓴다 송수자 빠졌는데 패치스 나오는거 되게 괜찮네 설나지? 별로 의미없다고 별로 의미없어 지금 힐터가 나올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체력 일자리 쓰는거지 동전 진화 망한가지? 망한가지면 뜨면 괜찮아 떴네 망한가지 하나 하나 더 뜨면 안될까? 얘 혼자 살건데 하나만 하나만 더 절개까지 박으면 패가 모자르다 동전 써야되겠다 우와 할라질 플러스 이런 번개하살을 택하겠다 홈스자 썼으니까 이거 굳이 구태와 박을 필요는 없겠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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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화 더 쎄지는데 그럼 아 그대로네 아니 그냥 가지사는 땐 원래 태화보다 그냥 치는게 나을텐데 지금 운... 운 나빠서 후진거 나왔는데 5코짜리면은 스탯 더 좋은거 많은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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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도도 안잡을 생각인가? 아니면 또 진화할 생각인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전 الذ 해it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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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 맞는거 같은데 아니야 고민하는거면 지난데 이거 맞네 니생각이 뭐 그러지 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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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라지를 대하겠네 아이고 시원해라 그럼 얘는 어쩔수 없이 할라지를 치게되고 나는 칼부를 쓰고 거의 이겼는데 이거 카세단을 지금 못쓰는건 아쉽지만 저렇게까지 쓰고 흥 상대가 욕심을 너무 부렸다 지나 다 썼으니까 이제 막 분신수 나와도 냅둬도 되잖아 그냥 2이잖아 2이잖아 흐흐 좋아 잘가요 하하 저 덱 화산 안쓰지 자기가 먼저 필드 까는 덱이라 화산 쓰는 덱은 비치쪽으로 더 무게가 실린 비치정령도 쓰고 약간 버티는 덱 그게 화산 쓰는 덱이고 이 덱은 헌소차 두개 퇴와 두개 사슬라 한장쓰는데 있고 안쓰는데 있고 그정도라서 안녕하세요 이 뒷면 열정의 핵이요 뚜둔뚠 내가 이같이 이롱 몇 등인지 안나와 수동확인 881등 많이 오르네 도저퀘스트가 있었구나 열정의 핵이 정확히 블리자드에서 하는 대회 나가야지 주는거지 난 저번에 그 야생 탑64 거기 초청받아가지고 거기 나가서 받은거고 항상 드롭하자 트위치 프로필이요? 뭐 이 이미지를 말하는거야 아니면 그 영어로 리브하이라고 써지는거 그거 유튜브에서 시청자분이 해준건데 그림은 동생이 그려준거고 직접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다르게지 이미지에 동생이 동생이 그려준거야 이미지에 동생이 동생이 그려준거야 동생이 그려준거야 동생이 그려준거야 동생이 그려준거야 흠흠흠 정신작읍 통전 티티들 히히히 히히히 수영 끔찍하다 여기서 뭐 휘둘? 야분? 아이 뭐 맘에 드는 게 없냐? 이 버튼에 뭔가를 하려면 야분 밖에 없네. 상대지가 정말 아름다워. 하하 이러고 망가짐하고 이걸 써야되는데 야분은 연기용으로 얘랑 써야될 것 같아. 야분 공격으로 쓰기 조금 아깝다. 저거 저거 저 식기 저거. 쏴야되겠다. 이래서 아까 망가짐 야분 안했지? 쩝쩝 자리를 빨간, 빨간거. 빨간거 안나와도 되겠다. 찹찹 좋은데. 찹찹 좋은데. 전 이거를 할게요. 탈로스가 지금 손에 없으니까 찹찹으로 그걸 못 막아. 그냥 비전거인 한 다음에 방어도 구워 넣는 게 나을 것 같아. 살만하러 못 막아. 찹찹으로. 디옹. 숨길 필요는 없지. 숨길 필요는 없지. 일단 9힐. 숨길 필요는 없지. 숨길 필요는 없지. 숨길 필요는 없지. 어어 아파라. 이거부터 볼까? 헉! 얘가 패치스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은신을 오케이 혼자 안쓸꺼야 이래도? 혼자 안쓸꺼야 이래도 혼자 안쓸꺼야 이래도? 너무 많이 안쓸꺼야 감사합니다.